21년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통합 MTS 영웅문해스샵 출시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 운영과 함께합니다.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시간을 알려드리냐면요. 혹시라도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이 시각 들으시고 빨리 가야 된다. 여유가 있다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미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오전에 정신이 없으셨죠. 오늘 시장 먼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그런데 교통방송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출근하는 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걱정해야죠. 옷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옷도 이제 만들어요, 직접? 네, 제가 바느질해서 직접 수강 후에서 만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3대 지수가 약간은 숨고를 기하는 구간이었죠. 다우 지수가 0.3% 내려갔습니다. S&P500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0.08이니까. 약간은 떨어졌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흔히 해서 빅테크 이런 것들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0.4% 올라갔는데 오늘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한 1,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컨센서서보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좀 늘어난 거다 보니 오늘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고용보고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물론 고용은 이번에 지난달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플러스는 많은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흔한 말로 숨고를 기, 뭔가 기다려보자.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건 진짜 아니 벌써 라고 써놨잖아요. 아니 벌써. 뭐 그런 거죠. 아시는 분은 이제 나이대가 나오는 거죠, 지금. 거의 장우석 부사장 나이대가 이거 아는 겁니다, 아니 벌써가. 아니 벌써죠. 왜냐하면 나스닥 강사장 진입이 지금 초1기. 항상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버전대비 얼마나 오르네요. 1기가 아니라 1기입니다, 1기. 초1기. 네, 초1기인데요. 진짜 엄청나게 지금 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면 더 플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뭐를 보시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항상 보시면 나스닥 100을 갖고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서 1등부터 100등이라고 일단. 또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얼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등부터 100등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금융이라든가 에너지가 좀 빠집니다. 에너지가 무슨 다 빠진 건 아니고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약간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로 비교하냐면 이 파란색은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올 연초 기억하시잖아요.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보면 성정주가 막 떨어지고 특히 제 표현으로 보면 3번, 4번이 아주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죠. 그럴 때 보여드리면 또 실지금리가 플러스인데 요즘 또 실지금리가 플러스, 마니스, 조금 내려가거나 이랬습니다. 지금 요즘 보시면 내일 또 시시에 기회되면 설명드리겠는데 그거랑 이거랑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죠. 나스닥 100과 10년물은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리가 오늘 한 2.6%까지 다시 내려다 보니까 올라가죠. 딱 하루하루가 매치는 정확히 안 되지만 역의 상관관계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금리가 좀 올라가면 성장주의라는 것들이 약간 마이너스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저점 대비, 이 초록색은 저점 대비입니다. 저점 대비 딱 올라가는 건데 그 19%가 넘게 올라간 거죠. 다들 아시죠? 강세장과 약세장, 불마켓과 베어마켓은 항상 종가 대비입니다. 종가 대비, 고점 대비 20% 떨어지고 20% 오르는 그 차이입니다, 지금요. 저점 대비요. 다우지스가 9.5, 정확히 보면 6월 17일이 다우지스는 하루 다음 날이 저점이었어요. 6월 17일 대비 9.5% 반대했습니다. S&P 여백은 6월 16일 대비 13.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약세장에 빨리 진입했어요. 나스닥은 3월에 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고점이 1월이 아니라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저점은 똑같이 6월 16일인데요. 나스닥은 19.5%, 정확하게. 나스닥은 19.6%였거든요. 제가 주초에 보여드렸을 때 16.5% 정도였는데 올라갔잖아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외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베어마켓이라는 거죠. S&P 500 기준으로는 베어마켓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이 지금 선호만 안 됐지 다들 리세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90%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리세션이라고 이런데 지금 주시장이 먼저 올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주시장이 열려지고 있는 거죠. 다들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세션을 정의하는 것들. 우리가 단순하게 2분 연속이 아니라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MBL. 전미경제연구소에서 6개 정도 항목이 딱 뚜렷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한 2개 빼놓고는 다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재미없을 수 있고 걱정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이번에 리세션은 과거의 리세션은 완전히 또 다를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리세션이 아닐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1947년 이래 단 한 번도 GDP가 두 번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리세션이 선언 안 된 적은 없거든요.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강세장의 진입이 초일기 있다는 건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약세장 경험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확 돌아서면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S&P군 두 달이고 나스닥은 네 달이죠. 3월 달에 먼저 시작했거든요. 두 달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도 걱정이고. 올라도 걱정이죠.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면 강세장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강세장 진입하면 좋겠죠. 어제 발표됐었던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25만 9천 원권이 전망이었고 전주에 24만 건이건 매주 발표되는 건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온고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26만 건이 되겠습니다. 좀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금리랑 아까 나스닥 보여드렸다시피 10년 만 금리가 2.66%까지 조금. 이거 아까 그림, 그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달러는 오늘 조금 더 약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 어쨌든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달러,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 기억하시죠? 뭐였죠? 섹터가 아니고 엔비디아였고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죠. 섹터는 IT죠.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 IT죠. 그러니까 구글 이런 것도 마찬가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들어갔는데 섹터로 보면 60% 이상인 섹터가 딱 IT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들고나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많고 이래서 애플도 많고 애플이 그런 애들이 60% 이상 되거든요. 거의 6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면 당연히 최악에서 보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맞물려 있는 건 맞다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달러의 반대편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이 좀 1800달러까지 회복하는 직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은 뭐 방향성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금은 해치수단으로만 많이들 하는 거니까요. 저 어제 금 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셨어요? 돌잔치 선물로. 얼마예요? 한돈에? 30만 얼마던데요. 좀 저렴하게 도매 쪽 가격이 좀 샀어요.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또 업자라고 싸게. 업자 가격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싸게 샀어요. GDP NOW가 지난번에 마이너스 0.9로 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1.4 정도였는데 6이었나요?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0.9로 발표됐는데 지금 오늘자 발표된 거는 3분기 GDP가 1.4. 플러스 1.4.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골드만삭스나 웬만한 경우는 3분기 이후에 다 플러스가 납니다.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꿈과 희망만 갖고 갈 수는 없죠. 3분기 GDP 나오는 GDP가 1.4%로 보여주겠고요. 테슬라. 아마 제일 많은 관심이 테슬라일 것 같아요. 대부분 통과되겠죠. 미국의 오늘 텍사스에서 하거든요. 텍사스에 하니까. 지금 주총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진행되어서 텍사스 시간으로 4시 반인가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3시 반인가 4시 반 시작하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겠죠. 어찌되면 다 통과되겠죠. 한 주로 세 주로 나눈 거예요. 안 되면 진짜 이상하죠. 테슬라는 0.4%인데. 이게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어떤 분들이 진짜예요. 이렇게 댓글을 하신 분이 채팅창에 쓰시더라고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가들이요. 이거는 한 주 한 주 갖고는 하루하루 갖고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5일 평균의 그림입니다. 5일 평균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그림인데요. 딱 이때가요. 이때가 7억 줄을 순매수했던 7억 8억 줄을 순매수했던 데가 밀리언이잖아요. 100만 촌만 7억이거든요. 7억 줄을 순매수했던 데가 2020년 9월입니다. 그때가 주식 분할했을 때죠. 5대 1인가? 한 주로 5주인가 나눴었잖아요. 그때고요. 지금 그만큼 다시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실질적으로 물론 주가도 있겠지만 어떤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이 숫자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세요. 순매도 한 적이 거의 없죠. 살짝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그냥 선 위에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5일 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평안하게 하는 게 맞죠. 5일 평균으로 봐서 이렇게 내려간 적이 며칠 없어요. 계속 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바로 미국의 투자가들과 한국의 개인 투자가의 차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이고 미국이다. 미국이야. 여기 써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한국은 투자에 약간 구분하면 어떤 매매라고 그래요.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든 영어로는 트레이딩과 인베스트의 개념을 약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베스트는 장기적으로 투자. 트레이딩은 어떤 매매. 그래서 순매수 순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안점이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과 미국 개인 투자가의 가장 극명한 차이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을 보자면 아까 세팅창이 잠깐 올라왔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사실 이렇게 왜 떨어지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어제는 다행히도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두 종목이 있었죠. 이번에 실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에어비앤비는 물론 PC에 두요한 하무고 가이던스를 못 맞췄어요. 조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발표했는데 에어비앤비는 굳이 항목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항목이 모자란 적이 있었어요. 프리캐시블러가 전분기 대비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다 좋았는데 3분기에 뭐가 이슈가 있었냐면 에비따 마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마진율이 내려가니까 얘네가 목표 주가를 내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떨어질 게 아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오늘 3% 올라가면서 또 하여튼 그 10% 때 사신 분은 식겁하고 짜증 제대로 나는 거죠. 그 장시간에서 파셨던 분들이라면 큰일 났다. 하여튼 이번에는 지금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갈지 이건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고요.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에어비앤비는 작년에는 프리캐시블러가 포지티브로 쓴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거. 올해는 흑자전환. 연간 흑자는 첫 번째 흑자전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못했겠고요. 짐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심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구글같이 될 회사다. 숙박업의 구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짐크레이머가 약간 말을 과감하게 하는 분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동의할 수 없고. 하여튼 에어비앤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추적하면서 실적 내용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AMD도 마찬가지. AMD도 하여튼 시간에 발표되어서 팔았을 때는 마이너스 4%잖아요. 어저께도 돌아서 오늘도 보도하러 쓰면서 AMD도 강한 모습 보여주는 거. 어쨌든 틀림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비자는 아마존인데요. 더 보다 소비와 관련된 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2.4% 올라갔고 아마존은 2.1%. 이번에 3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회사. 보면 아멕스가 제일 먼저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어요. 수치로 봐서는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준 거는 아멕스가 제일 증가율이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것은 마스터입니다. 비자가 상대적으로는 덜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왔지만 세 회사 모두 얘기한 거는 크로스보드. 국경 간, 국경을 넘는 해외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건 다 40에서 60%까지 얘기했고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개인들의 여행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비즈니스 트립이 상당히 오래 늘어났다. 그걸 한 것이 이번에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은 어찌 됐건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존도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지금 한 84%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애플은 참고적으로 마이너스 6.6%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펩신 오늘도 이제 딱 터치하다가 오늘도 약간 미끄러졌는데 오늘 밤이나 내일 다음 주나 시승국가 충분히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다음 보여드릴 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레스토랑 브랜드입니다. 레스토랑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버거킹이죠. 파파이슨 옛날에 들어왔다고 지금은 잘 안 보이죠. 맛있었는데. 티몰튼은 아시는 분 많아닐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스타벅스라고 얘기하고 티몰튼이 레스토랑 브랜드로 레스토랑 브랜드가 티몰튼이 인사하면서 요즘 미국에서도 북쪽에 있는 국경 쪽에 있는 쪽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티몰튼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게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커피샵입니다. 커피샵. 티몰튼이 사람 이름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어찌 됐건 이것이 오늘 글로벌 동일 점퍼가 매출이 7%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분의 얘기를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아디다스인데요. 아디다스는 미국에 아니라 유럽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형편하게 떨어졌어요. 많이 안 좋죠. 엄청 떨어졌고 나이키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CEO가 인터뷰를 제가 오늘 한 2시 반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아디다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높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얘기고 자기가 나름대로 얘기하겠지만 자기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서 있죠. 85% 지역이 지금 디멘드 엄청 좋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 잘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 표현은 물론 아디다스라는 것도 있고 나이키라는 것도 있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아주 싼 것과 있고 비싼 것과 있고 나는 아디다스도 프리미엄 라인 아닙니까? 지금요. 여러분들도 옷 입으신 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이키도 있고 저도 아디다스도 꽤 옷 입거든요. 신발이야 없지만 다 많은데 이런 아디다스가 이 CEO가 얘기한 거가 글로벌 경기가 소비가 엄청나게 전 세계 85% 지역에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나머지 15%가 어디냐는 거잖아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자기네 보기에는 중국 정도 중국에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고 지정학 지역 위협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관련된 지역 제외하고는 다 좋다는 겁니다. 지금 소비 상황이. 그래서 제가 다들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리고 다들 헷갈리는데 지금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은 이렇게 이들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 이들의 말이 전적으로 맞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디다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버거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보여드렸던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소비에 대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3대 크레딧 회사가 다 로봇스타다거나 어떤 데는 엄청 진짜 좋다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하는 거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우버도 이거는 엄청나게 며칠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구대시도 엄청 도구대시도 오늘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은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좀 더 자세한 얘기 오늘 다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즈미 주말 라이브를 저희가 매번 10시에 했는데 저번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9시가 좀 더 많아가고 물론 50%는 너희들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정하신 분들에서는 9시가 좀 많아서 9시 하겠고 내일은 예고를 해드리면 진짜 헷갈리잖아요. 리세션이요. 그래서 리세션을 MBR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수치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6개 중에 예고를 해드리면 2개 정도는 안 좋아요. 나머지 내게는 너무 좋은 건데 지금 그래서 다들 쉽지 않다 판단이 내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함께 모이셔서 정말 그분들처럼 토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부사장님이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항상. 중간을 가기 위해서 욕을 덧먹으려고. 농담이고 또 하나는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면 달러가 약해지면 뭔가 좋아질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달러 때문에 고치 아빴던 것들. 힌트를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달러 때문에 제일 고치 아빴던 회사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단일코 에스테로드라고 합니다. 에스테로드가 평균 73% 정도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공매도가 많은 것들이 있죠. 에스테로드가 공매도가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90%가 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런 거 찾아서 같이 설명할 시간. 내일 좀 중요한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민 주말 라이브 내일 오전 9시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도어드시의 주가가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배달하는 업체인데 장 전에 발표됐던 쉑쉑은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배달 업체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 여전히 미국 쪽에서도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배달하는 그런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종목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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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